알리트 존슨 반갑습니다 텐주린 역할을 맡기죠 정면 보시겠습니다 영화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면도를 하고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갔죠 자 이번엔 왼쪽 보실까요 킥앤스부터 우리나라의 팬이 참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릴게요 킥앤스부터 우리나라의 팬이 참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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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랫라인가요 정면 보시겠어요 정면 보시겠어요 빨간 신발이 너무 멋지신데요 빨간 신발이 너무 멋지신데요 빨간 신발이 너무 멋지신데요 빨간 신발이 너무 멋지네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보십시고요 이제 오른쪽 보십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왼쪽 보십시고요 8년 만에 뵙는데도 여전히 멋지십니다 8년 만에 뵙는데도 여전히 멋지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 함께 하도록 에론 테일러 존슨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invite him back? Mr. M. Johnson yes For the group photo 두 분 함께 정면 봐주실래요 Straight ahead please 아 기장님들 반응 정말 뜨겁네요 아 기장님들 반응 미틀 하트를 알고 계십니까요 내가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身에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And now to your right knees 왼쪽 갈까요? To your left 왼쪽 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 주시고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고맙습니다.